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오늘은 특별히 문재인 시대 3대 재테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첫번째 부동산 얘기입니다. 주택시장 긴 동면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해와 진실 뭐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경제부총리 인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의 공약들을 보면 부동산은 규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오해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규제가 LTV, DTI라고 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LTV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10억이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정부 때는 5억까지밖에 대출받지 못했던 거를 7억까지 풀어준 거예요. 맞아요. 집값이 10억인데 70%를. 그런데 이걸 다시 7월이면 되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돌렸을 때 50%가 아니라 덧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정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 규제가 경제 전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역설적인 상황인데 서울 집값은 꽤 많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동산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첫 해부터 경기 부양인데 이걸 누를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간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악재가 훨씬 많다. 당장 내년에는 공급 과왕이 쏟아지게 되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를 따라가는데 더 오를 여력은 없지 않느냐. 그냥 두기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조언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규제 쪽이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겠다.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권 초기 주식시장 무조건 오른다라는 것에 대한 이 명제.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무조건만 빼면 어느 정도 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YS, 김영선 정부부터 주식시장의 향배를 좀 봤더니 집권 1년 차, 2년 차에는 상당히 상승 기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죠. 하고 3년 차부터 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1, 2년 차에는 어떤 대통령도 다 경기 부양에 올인하고 기업들도 잘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일명 헌임을 낼리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식은 일단은 첫 해인 올해와 내년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도대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좀 벌 수 있을까요? 최정협 씨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2,200 넘고 2,300 간다, 만다 해도 못 버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쭉쭉쭉쭉 가면서 시장 전발을 올렸고 삼성전자를 빼면 현재 체감 지수는 아직 2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멈춰있어주고요. 다른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핵심은 경제 정책을 봐라. 1,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4차 산업혁명주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팀은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관련주도 줄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 정책 관련주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화 진실입니다. 금값 급등 대통령 탓이라고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탓인가요? 트럼프 탓입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는데 금값이 오르는 거는 항상 세상이 어수선할 때 오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값이 막 오르니까 급등을 하니까 왜 그러냐.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혼란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특별금사까지 선임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달러는 약세가 되고 금값이 튀어오를 안전자사 선호효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값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놓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부동산인가요? 주식인가요? 금인가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 따르면 일단은 부동산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주식은 상대적으로 환하다, 막다. 금 같은 경우에는 맑을 수도 있고 더 밝을 수도 있는데 금은 미국을 쳐다봐라. 알러를 쳐다봐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도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Y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